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어제 하루 또 쉬고 오늘 또 이렇게 오쇼로 인사를 드리네요. 하루 쉬었던 이유는 가족사진 찍느라였고요. 잘 찍고 왔고 오늘부터 또 방송 활기차게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쇼 시작합니다. 고등래퍼 출신 오비고글? 오비고글이 누구야? 오비고글. 에? AP 알케미가 저 스윙스가 운영하고 있는 레이블이죠. AP 알케미. 힙합 이쪽 시장에서 AP 알케미 굉장히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신예 래퍼들 발굴해내고 그런 레이블로 알고 있는데 건물 사옥 앞에다가 라카로 별 개지랄을 해놨네요. 이게 뭐예요? 어... It's just swings. 어... AP 알케미. 고소해봐. 아는 거 다 말해버리게. 발정난 돼지 새끼. 에... 뭐죠? 뭐죠? 이거 범죄인데? 이거 너무 범죄인데? 어... 뭐가 있나? 발정이 났다라는 뜻은 발정이 났다. 어... 뭔가 좀 그... 약간 여자 관련인 것 같은데? 음... 뭘까요? 어... 양홍원. 어... 양홍원. 이건 뭐예요? 양홍원. 송파 출신. 일진놀이. 홍원 아니. 스윙스. X같다고. 수린이 형 앞에서 질질 짤 때는 언제고. 뭔 개소리야. 양홍원이 지금 AP 알케미 소속에 있고 AP 알케미에 소속되어 있었던 스윙스랑 꽤나 많은 그 여정을 같이 갔던 뭐 기리보이라든지 뭐 다른 여타 래퍼들이 있는데 그 같이 앨범도 좀 내고. 그때 잘됐던 앨범이 있지 않나요? 그 뭐 우리효과 뭐 뭐 파급효과 뭐 이런 그 앨범 내고 굉장히 활동 열심히 할 적에 2019년? 20년? 뭐 그때쯤이었을라나요? 어... 그때 이제 그 같이 함께하던 래퍼들이 몇 명이 스윙스 있었고요. 스윙스. 스윙스. 어... 스윙스. 시잼. 어... 양홍원. 그... 뭐 천재노창. 그리고 여자 랩 한 명 또 있잖아. 그 여자. 그... 블랙넛. 블랙넛도 있고. 어... 제키와이. 한요한. 저스디스. 빌스텍스. 어... 빌스텍스. 아... 이제 바스코죠. 어. 전 바스코. 현 빌스텍스. 어... 기리보이. 야... 이 라인업이 진짜 훌륭하긴 했다. 이때. 어... 노웨도 있고. 어... 키드밀리 도 있었고. 와... 저 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스윙스 래퍼 인생 중에 가장 고점이지 않았을까.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동생들이랑 음악하고 좋은 앨범 내고 정말 활동 활발하게 하던 그 시절. 어... 저 때 이제 저스트... 저스트... 저스트 뮤직. 맞아. 저스트 뮤직 때가 진짜 최고점이었지. 힙합 팬들에게도 꽤나 명반으로 어... 인정받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음... 근데 지금 누구누구 나갔죠? 지금 사실 양홍원 빼고 다 나갔다고 보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죠. 어... 스윙스랑 양홍원만 있는데 스윙스랑 양홍원 빼고 다른 애들이 다 나간 이유가 뭔가 스윙스가 변해서다. 뭐 여러가지 어떤 설들이 있어. 스윙스가 중심이고 그 주변에 정말 멋진 좋은 래퍼들이 많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다 떠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스윙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의욕을 품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의욕들이 또 있었어요. 자세하게 하나하나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아마 그런 의욕에 뭔가 좀 덧붙여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 최신 소식이고 요 래퍼가 고등래퍼 출신이라 그래요. 오비고글이라고. 오비고글. 오비고글. 처음 듣는데? 오비고글. 음... 어... 오비고글. 어... 요런 래퍼구나. 이름이 윤지호야. 윤씨야? 소속 크루는 탈주닌자 클랜? 탈주닌자 클랜은 뭐하는 클랜이야. 어... 탈주닌자 클랜. 클랜. 탈주닌자. 부평을 기반으로 한 힙합 크루. 어... 릴타치도 있고. 어... 릴타치는 진짜 저 힙합 저쪽 어깨에서 꽤나 어리고 뭔가 좀... 잘하는 그 실력파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던데 릴타치에 대해서 힙합 좀 들으시는 분들 맞죠? 잘하죠? 잘한다고 하더만. 네. 그... 선대 래퍼들이 굉장히 샤라웃을 많이 해주는 래퍼가 릴타치 가장 유명세도 있고 팬도 좀 많고 그런 게 이제 릴타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그 오비고글이라는 윤지호 2002년생 이 친구가 AP 알케미라는 그... 스윙스 레이블 사옥 앞에다가 이렇게 라카로 네. 난리를 쳐놨어요. 시원시원하네요. 뭔가. 네. 근데 내용이 홍원이가 스윙스랑 같이 지금 있지만 양홍원의 그 뭔가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저격을 한 것 같아요. 스윙스 족같다고 얘기했잖아. 어... 그래놓고 스윙스 옆에 왜 붙어있어? 이런 내용 같은데? 그죠? 어... 뭔 음악이 어쩌고 네 주변에 드루곤라인 드루곤라인 이긴 앨범 없어. 너 포함해서. 음... 드러그... 어? 어... 드러그라인 어... 드러곤라인 드러곤라인 어... 그리고 It's just this swings 이거는 골뱅이 놓고 저거 아이디 붙여놓은 거는 저 스윙스를 그 태그한 거 아니야? 그치? 나 니네 회사에다가 이렇게 해놨다. 어... 불만 있어? 한번 여론전 해볼까? 약간 요런 느낌인데? 어... 도발행이 라고 볼 수 있겠죠. 릴러말즈 도 있어요. 릴러말즈 어... 만만한 주변 사람한테 어... 지랄하기 전에 스윙스랑 릴러말즈 얼굴을 침부터 뱉고와 어... 푸스이녀나 걔네가 제일 구리니까 어... 뭔가 이중적인 그 자태에 대해서 얘기한 거 같아요. 양홍원이 뭔가 좀 사적인 자리에서 스윙스랑 릴러말즈를 비하했나봐요. 어... 만만한 주변 사람한테 지랄하지 마라. 음... 그리고 인스타 보면은 사옥박 말고도 안까지 테러해놓은 듯 어... 안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어... 이 친구 뭐 굉장히 깡다구가 뭐 좀 대단하네요. 이거 어떻게 2002년생이 이런 그... 패기가 있을까? 뭔가 명분이 있었겠죠? 근데 이 명분이 그저 이중적인 양홍원 때문에 이런 사옥에다가 지랄을 해놓은 거는 뭔가 명분이 이상하긴 해. 왜냐면은 양홍원이 스윙스를 욕했다. 양홍원이 릴러말즈를 욕했다. 어... 그러면서 대외적인 모습으로는 친한 모습 여전한 어떤 그런 주변 래퍼로서의 지인으로서의 뭔가 그런 어... 든든한 모습 근데 그게 사옥에 테러할 만한 명분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더 볼까요? 다음 얘기가 궁금하다면 나를 스타로 만들어. 어... 한국 힙합 살려줄게 음... 한국 힙합이 최근에 이제 좀 어떤 그 뭐 논란거리가 되고 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 한국 힙합을 살리겠다고 이제 뭔가 좀 본인이 선지자라는 어떤 그런 뭔가 포부를 밝히는 그런 느낌인데요. 한국 힙합을 살려주겠다. 어... 랩을 잘하나요? 못 들어서 잘 모르겠네? 저... 오비고글 어... 이 친구 저... 어... 벤... 벤 나드 뭐야 이거는 7월 11일 양홍원 있죠? 양홍원 그리고 여기는 그... 이수린 맞죠? 이수린 어... 오피셜... 언오피셜보이 이수린 양홍원 옆에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2022년까지는 양홍원이랑 사이가 좋던 모습도 업로드했었다. 아... 이게 지금 오비고글인가보다 오비고글 양홍원 이수린 셋이서 있는 모습 2022년도까지는 본인의 SNS에 이런 모습들도 업로드했었지만 어... 제이키드먼 씨잼 양홍원 여친 폭로 애고 뭐야 이거는 AP가 경찰 불렀대 어떻게 하냐고? 누구 회사 하라고? 다 니 편 아니야 아... 뭔가 AP 알케미 스윙스 산하의 레이블에 소속돼 있는 래퍼들 중에서 이것을 이렇게 전달해줬다. 어... 야... 근데 좀 뒤통수가 얼얼하겠다.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내용을 갖다가 무슨 내부 첩자 마냥 어... 내부 고발자... 내부 고발자는 아니고 뭐 첩자 마냥 이렇게 뒤로는 DM같은 거 보내면서 야... 우리 사옥에다가 너 이 개지랄 해놓은 거 스윙스가 알고 빡쳤다. 경찰에 신고했다. 어... 그래서 그런 내용 전달해준 것까지 다 해가지고 주표적은 스윙스 같은데요? 어... 주표적은 스윙스 같아. 음... 왜죠?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아티스트한테 월세를 왜 받아? 어... 월세는 무슨 논란이야? 허리 굽었니? 그래놓고 창아 양호가한테 못달라 했지. 아티스트들 소속 아티스트들 싹이 보이는 소속 아티스트들이 있다. 그들을 책임진다. 라는 게 이제 집을 구해주고 빌라 같은 거 하나 뭐 매입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소속 아티스트들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줬다. 어... 근데 그게 공짜가 아니라 월세를 받으면서 임대업을 했다. 라는 거잖아. 어... 으흠... 공짜로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음... 원래 이게 업계 관례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 작업실 비용을 받는 소속사들이 있다고. 어... 그러면은 소속사 입장에서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영입해가지고 잘 키워내고 좋은 음악 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주고 앨범을 내면은 거기서 이제 몇 대 몇으로 배분을 하고 그때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무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가봐요. 그래요? 어... 소속 아티스트가 한두 명이 아니다보니까 자선사업과도 아니고 몇몇은 받았나보지 음... 근데 이거는 뭐 관례가 어떻건 이게 두 가지 입장이 있겠죠. 이걸 보는 사람들이 아니 뭐 자선사업과도 아니고 싸게 보이는 아티스트들 좋은 작업물 내놓고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앨범으로 제작이 돼가지고 정식 앨범으로 제작이 돼가지고 뭔가 퍼지기 전에 그 전에 그 키움 비용에 대한 거는 당연히 어... 회사에서 지불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사랑 소속이 돼가지고 회사랑 정식으로 계약을 한 건데 먹고 자고 하는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좀 회사에서 좀 책임을 져줘야죠. 아이돌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는걸요. 이렇게 월세를 받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짜치는 행동 아닐까요? 그래도 스윙스인데 저는 약간 이쪽의 의견에 조금 저도 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싹이 안 보이거나 뭔가 얘가 들어와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처음에 그 포부랑은 다르게 이제 회사 산하에 있으면서 그 키움 비용도 들어가고 하지만 그 비용을 들인 거에 비해서 제대로 된 작업물이 나오지 않고 열심히 허술하지 않으며 또 뭔가 거기다가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나약해진 거 말고 뭐라 그러지? 그 표현을? 좀 열심히 안 하는 걸 보고 좀 좀 해이해져 해이해지고 뭔가 그런 식으로 좀 나태 맞아 나태 좀 나태해지거나 그러면은 나가라 하면 되고 그럴 텐데 그죠? 저는 이 월세 받는 게 좀 그렇긴 하네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했나요? 월세 해명? 스윙스 월세 해명 했나요? 스윙스 라이브 있네. 월세 탈주 관련 정확한 워딩 한 게 있네. 스윙스 본인은 AP를 금전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금전을 생각 안 하고 운영하는 걸 괴로워한다. 보통 회사는 대중적인 히트곡을 내는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데 스윙스는 인지도가 낮은 아티스트를 아 그러니까 그 인지도가 낮고 싹이 보이고 잘하는 실력파 친구들이 정말 아티스트 그 아티스트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뭔가 사운드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데에 이제 올리는 그런 저 아마추어들을 중에서 싹이 보이는 애들만 이렇게 영입해가지고 데려오는데 걔네들이 이름값도 없고 전혀 그냥 기반도 없는 애들인데 음악만 잘하는 것만으로 낭만 있게 데려왔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당장 어떤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이 친구들에게 월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야. 나름대로 좀 명분이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드네요. 스윙스 회사 개인 작업실 수십 개 작업 공간이 있다. 월세 내고 쓸지 말지는 개인의 선택이고 다른 회사는 이렇게 개인 작업실 제공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 플러스로 몇 년간 작업실을 무료로 했더니 아무도 안 오고 파리가 날렸었다. 몇 억 들여서 작업실을 했는데 아무도 이용하지 않더라. 무료는 절대 안 하겠다. 다짐함. 이거 가지고 익명으로 너무 지랄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것도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네. 원래는 무료로 풀려고 했었고 몇 억 들여가지고 좋은 음향 장비들 이렇게 해가지고 무료로 작업실도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줬는데 그걸 아무도 안 쓰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이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지불을 하면서 이 가치를 느껴라. 직접 돈 내고 다니는 건데 돈도 내놓고 다니지도 않고 이러면 당연히 뭔가 명분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런 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명분에 대한 어떤 허슬의 명분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작업실 비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어 일리 있네요. 탈주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인간 사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아 전에 같이 함께 했었던 그 래퍼들 자기도 어렸을 때 H.O.T.가 왜 해체하지? 이런 거 이해 못 했는데 길이보이도 13년 동안 저스트 뮤직 했고 회사가 못 해주는 게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어떤 시기에 나가게 됐다. 자연스러운 일이고 본인도 자기 전 회사를 재계약하지 않고 나갔다. 살다 보면 다 들어가고 나가고 하고 틀어지기도 하고 그런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게 여론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스윙스랑 양홍원 빼고 다 등져버린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뭔가 좀 뭔가다 약간 보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거죠. 사이가 계속 갈 수 없는 건데 약간 H.O.T.랑 비유를 하네요. 좋아요. 근데 뭐 관계가 틀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한 부분인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네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는 줄 아니? 하면서 뭔가 비열하게 깎아내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나가는 곡들 홍보가 안 된다는데 자기는 이런 얘기야 안 간다고 이건 다 넘어가고 릴타치랑 친하다 릴타치랑 친함도를 언급 릴타치가 스윙스 사진 보기 싫어서 차단했다가 다시 풀어서 스윙스랑 언팔 처리된 거고 스윙스가 마던팔 하진 않았고 둘이 앨범 거의 다 됐는데 경쟁할 거라고 했다고 조금 이제 한참 전에 올라온 이야기인데 그래요 요런 그 배경이 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이 양홍헌 옆에 마지막 남아있는 양홍헌조차도 사실은 너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다 윙스야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오비고글은 탈주닌자 클랜 소속이다 내가 릴타치 너무 좋아해서 내가 공사를 따로 해줬어요 그 대신 월셀스 빡세게 받아 릴타치는 어 냈다면 타치 혼자 내지는 않았을 테니 전마도 내지 않았을까 아 탈주 크루 탈주닌자 크루의 방이기 때문에 릴타치 혼자 쓰는 게 아니니까 서로 이제 좀 뭔가 그 같이 작업실 비용을 배분하지 않았을까 어 어 후악 와이비 각성재의 영혼 뺏긴 각성재 각성재가 뭐 불법 마약류를 얘기하는 건가 각성재의 영혼 뺏긴 어 그리고 뭐 시잼한테 여친 뺏긴 넌 그냥 한남충 새끼 만만한 내 동생 패지 어 양홍헌에게 네 가지의 의혹 각성재의 영혼을 뺏긴 시잼한테 여친 뺏긴 한남충 뭐 이거는 뭐 넘어가고 본인만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그 해석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동생을 팼고 어 백 투 트위니뜨리 너 꽃뱀 물렸을 때 그래서 대마초 더 이상 못 피게 됐을 때 미성년자 동생 각성재 심부름 시킬 때 아니 못 타왔다고 내 새끼 멱살 쳐잡을 때 어 어 동생에게 양홍헌은 각성재 심부름을 시켰다 근데 각성재 심부름을 제대로 완수해오지 못해서 멱살 잡고 어 양홍헌이 어 아끼는 동생에게 어 지랄했다 음 역시 못 고쳐 너는 버릇 그런 너한테 질려서 현주는 런 이엠 현주가 누구야 이게 너희 오빠 잠수탄 이유다 돌아온 현주에게 말뚝 박으려고 어 전여친 언급이야? 음 현주가 어 애아빠 됐으면 랩 좋고 떠나 이 시발년아 유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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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트 파크 페이크 어 라임스 캡삼 일진 싸움 갱 넌 좆밥 아직도 기억나 스윙스가 좆같다고 말한 날 너랑 릴타치랑 울분 토하면서 고민상담 그거 다 들어준 어니피셜 보이형은 다음날 어 아커만 이어가려고 열심히 했건만 내가 빡친 이유? 이것만이 아니야 어 푸시 년 울리는 노래들만 왜 살아남아 오질한 새끼들이 보여준건 타협일 뿐 어 굉장히 뭐 힙합에 대한 신념이 또렷한 친구네요 어 야 시발 신동갑 너부터 아가리 닥치고 신동갑은 저 저기 아닌가요? 그 더 콰이엇 더 콰이엇이죠 본명 어 니 옆 따까리 염따 새끼 어 썩마딕 어 결국은 양홍원은 예전 시잼한테 여친을 뺏겼었다 음 이런거 평소에 대마흡연 각성제 중독이다 어 주변한테 승질부리고 패악질했다 애아빠라고 가장 양홍원이 타격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은 바로 애아빠인데요 애아빠 숨기고 있는 아들 어 양홍원의 숨겨진 아들 아 숨겨진 자식 어 야 근데 참 힙합하는 참 그 의리도 멋도 없다 어? 아니 뭐 막말로 족갖고 그러면은 그냥 떠날 수도 있고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고 그게 다 사람 사는 사회지 힙합은 뭐 애미애비도 없냐 어? 숨겨줘야 될게 있고 그런거지 그런걸 갖다가 다 얘기하고 참 싸가지 없는 새끼네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이거 어 건방진 새끼네 남의 사옥에다가 그 라카치로 그 범벅을 해놓고 정신나간 새끼 아니 안되는 새끼들은 항상 이런식으로 문제를 일으키더라고 이 도라이 새끼네 이거 아니 내가 스윙스 내가 윙줌은 아닌데 나도 스윙스 랩이 좀 구리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에요 뭐야 이거 뭐해놓는거야 이게 명분이 돼? 니가 직접적으로 받은 피해는 뭐냐고 다 니 주변인들의 피해잖아 무식한 새끼야 오비 고글인지 고글 갖다 그냥 어? 주먹으로 쳐가지고 그냥 고글 부셔벌라 뭐하는 새끼냐 이거 어? 아니 다 양홍원의 스토리잖아 너도 양홍원의 주변인이었고 양홍원이 족같으면 그냥 니가 열심히 음악 허슬허슬 해갖고 탈주 닌자랑 같이 뭐 해가지고 좋은 앨범 내가지고 니가 니 가치를 니 그렇게 해가지고 올려야지 뭐 이런 뭔가 좀 사건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이런걸로 주목받으려 그래 니가 뭔 한국 힙합신을 살려 살리기를 이상한 그 사상이 박힌 새끼네 무서운 새끼다 이거 알겠습니다 일단은 개동수님 PQ 일단 들었는데 도저히 못 듣겠더라구요 못 듣겠다? 예예 그건 너의 자의적인 해석 아니야? 아니아니아니 니가 힙합에 대해서 뭘 알아 제가 또 이제 제가 또 언더그라운드 제가 또 언더그라운드 래퍼 출신으로서 아니 예 MC 각다기님 예 그만하시구요 앉으세요 MC 피그님 앉으세요 아니 MC 각다기 MC 벼멸구 MC 대벌레님 니가 힙합에 대해서 뭘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MC 방학개비님 MC 소금쟁이님 예 아무튼간에 뭐 윤지우라는 친구가 너무 그 근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뭐 제가 좀 초반부만 조금 듣긴 했었지만 스윙스는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너무 억가를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나만 그렇게 느끼나요? 난 스윙스가 좀 억가를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아니 스윙스가 뭐 왜 이렇게 억가를 많이 당할까요 막아낀 것 같아 말도 참 잘하고 그러던데 멋있던데 동네 북이라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스윙스의 몰락의 이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스윙스 몰락의 이유 스윙스 몰락의 이유 는 그냥 다른 거 없고 어 랩이 구려 어 랩이 구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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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커 어 앨범을 기대감 잔뜩 져놓고 음 말아먹어서 그게 커 어 랩퍼로서의 능력에 비해서 너무 버리고 있는 게 많아 어 능력에 비해서 너무 뭐 후배 양성하고 뭐 이런 거 다 좋겠지 다 좋은데 본인부터가 뭔가 좀 후배들이 딱 봤을 때 스윙스 하면 떠오르는 그냥 그런 정말 그 그냥 원론적으로 랩을 좀 잘하고 래퍼로서의 뭔가 그런 어 크레딧이 좀 있으면 확실히 어 실력이 좋은 래퍼로서 좀 그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게 가장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원래 힙합판이 워낙에나 그 좀 그 세대교체나 이렇게 잘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에 굉장히 솔직하고 그런 문화잖아 힙합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는 그 오지여도 멋없거나 이상한 뭐 행보를 하거나 좀 거지 같으면 바로 디스가 들어와 힙합이 진짜 좀 빡센 문화야 후배들이 바로 디스가 알겨버려요 여러분들 예 그 꽤나 그 예전에 좀 오랫동안 활동했던 오지 중에서도 그 굉장히 랩도 잘하고 좀 멋있었던 그런 래퍼가 있었는데 쇼미더머니에서 너무 미천이 다 드러나는 바람에 예 막 디스 겁내 당하고 결국은 이제 힙합계에서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된 래퍼들도 많아요 예 진짜 좀 그런거 같아 무서워 피타임 말고 최근에 있었잖아 최근에 이름이 기억 안나네 음 이름이 기억 안나는데 약간의 장발이었고 어 김태균 맞아요 김태균 아 김태균이야 어 테이크원 테이크원 맞아 테이크원이 너무 구린 행보를 가가지고 그냥 난 여기 힙합이 진짜 약간 무서운게 그 디스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들 내가 구려 내가 구린데 랄프가 디스해 어 그러니까 딱 그거야 힙합은 다른게 아니라 가장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누군가 나를 이렇게 좀 비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뼈아픈 대상은 누굴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구린 행보를 가는데 랄프가 나를 디스하는 거야 그게 힙합 문화야 어 친한 사람들이 너 구리다고 그냥 바로 까버려 어 그래서 뭔가 저 좀 무서운 것 같아 힙합은 음 가까운 사람들이 더 그렇게 해버리니까 어 아무튼 뭐 저 오비고글이라는 친구 예 너무 어린 객기로 많은 일들을 벌여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 조만간 저 깜빵에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렇다고 스윙스가 가가지고 야 오비고글 시발러면 너 당장 나와 개새끼야 해가지고 오비고글이랑 무슨 뭐 공터에서 맞짱을 뜨겠습니까 야차를로 예 맞짱 떠가지고 그냥 박사를 내놓겠습니까 예 이 법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이런 행동을 해놓고 음 그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뜻하지 않게 진로를 바꾼 여자 미국 시카고 글램뷰에서 자라며 15살때부터 부모님이 사준 혼다 시빅을 신나게 몰고 다녔던 이 금수저 논나 고등학교 땐 친구들과 단체로 하와이에 놀러가서 파티를 하는 등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던 그녀의 이름은 레이첼 킴 누군지 알겠죠 농구와 피겨 스케이팅을 주로 즐겼어요 피겨의 경우에는 학교 대표 출전에서 주립대표 청년부 2등까지 한 이력도 있습니다 청소년부 졸업시즌이 다가오며 일리노이즈의 드폴대학교에 합격 후에 99년도 대한민국 서울에 와서 대학 입학 기념으로 친구들과 한국으로 여행을 왔어요 그녀는 인사동 거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은 이제 그 개그계에 있어서 대부같은 개그맨 전유성이 운영하는 찻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유성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진짜 이쁘다 너 이름이 뭐니 레이첼이요 미국에서 왔네 네 너 혹시 한국에서 연예인 해볼 생각 있니 아니요 음 그래 알았다 일단 사진도 찍고 연락처도 주고받습니다 골똘히 생각이 잠긴 전유성 훗날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친구를 봤을 때 무조건 연예인을 해야들 팔자라는 걸 보자마자 직감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오목조목한 얼굴에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가진 일반인을 제가 처음 봤거든요 아무튼 레이첼을 미국에 떠나보낸 후에 계속 잔상이 남았나 봐요 평소 친분이 두터운 모델 이소라의 에이전시에 연락을 합니다 야 내가 얼마전에 그 저 레이첼이라는 애를 봤는데 믿잖아 이거 괜찮지 않니 야 일반인 중에 이렇게 생긴 애가 어딨니 아 이 친구 지금 미국 식 하고 있다고요 야 제가 한번 진짜 가볼게요 그래서 그 에이전트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로 날아갑니다 네 그래서 레이첼이 살고 있는 글래뷰에 머무르며 레이첼의 가족들을 설득합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딸이 지금 미국에서 대학교도 다니고 이제 학교 간 데다가 가족도 없이 한국에서 홀로 지내는 게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레이첼이 행복하다면 뭐 뭐 반대할 이유도 없겠지만요 에이전트는 긴 설득 끝에 레이첼을 한국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녀가 데뷔를 합니다 그렇게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동국대 재학 시절이에요 한국 이름이 김지영이라고 활동하기에는 너무 이름이 평범하니까 좀 바꾸는 게 좋겠어 영자는 그대로 쓸게요 그러면은 글자를 통통 튀고 발랄한 느낌의 채를 넣자 그래서 채영 어때 어? 채영 한채영 어때 네 활동명은 이채영이야 이름이 뭐예요? 한채영이요 뭐야 뭐야 너 왜 이채영 아니고 한채영이라고 그랬어 저도 모르게 그냥 이채영에서 한채영이 나와버렸네요 오히려 좋아 한채영으로 가자 그래서 그녀의 데뷔작이 나옵니다 만 19살에 얼떨결에 연예인이 되자마자 찍은 영화가 찍히면 죽는다 더 레코드라는 영화를 찍습니다 에 그때 나온 모습이고요 약간 한국형 스릴러 그 나는 니가 지난밤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약간 티네이저 스릴러 무비 같은 그런 어 케이 스릴러 무비에 나왔네요 그때 첫 등장한 이 한채영의 이 아우라 에 주진모 같애 주진모 어우 진짜 이뻤네요 야 한채영의 이 데뷔 일화네요 야 이게 진짜 사람이 잘 풀리려면 어떻게든지 잘 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뭔가 그게 있나봐 운명을 타고나는 건가 어떻게 전유성 아저씨가 야 너 진짜 예쁘다 너 지금 대학생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거잖아 지리네 이 이 스토리가 진짜 개쩌네 음 저기 바쿠야는요 번 케이 시리 생본서 크로 켜기 너 정말 멋있구나 야 너 한채영이라고 바쿠도 루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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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금 결이 다릅니다 응 아니야 바쿠야랑 달라 오강록 하 배고프다 하 감사합니다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건너뛸 수 없는 광고 생기나 인스타그램을 저 빼고 다 하실 것 같아요 그쵸 저 빼고 여러분들 다 하시죠 인스타그램 저는 안해요 예 남들이 다 하니까 하기 싫어지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그 어 메타 메타가 이제 그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갖고 있고 저 메타의 그 예 자사에서 나온 플랫폼이죠 어 일정 시간 동안 건너뛸 수 없는 광고를 적용한다 그래요 광고주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포맷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큰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일부 사용자들은 인스타그램 피드를 스크롤하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건너뛸 수 없는 동영상 광고가 떴다고 더 황당한 건 타이머가 표시되면서 일정 시간 경과될 때까지 다른 컨텐츠를 볼 수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 강제 광고 배너 같은 게 이제 인스타그램에 떴나 봐요 이게 뭐가 문제냐 음 넘길 수 없는 광고가 세상에 어디 있냐 어 독점의 패 라는 댓글이 달렸는데 어 뭐든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요거는 예 광고 그러니까 뭐 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엑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 무료로 이렇게 가계정들 생성되는 걸 막기 위해서도 그렇고 해서 어느 정도 일정 사용량 사용 비용을 이렇게 지불해야만 음 어떤 그 그 기간 안에 뭐 게시물도 올릴 수 있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무분별한 어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어 인스타그램이 유료라면은 여러분들 사용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어 인스타그램이 뭐 달에 한 3천원 정도? 라고 한다면 애초에 무료로 사용했었기 때문에 무료로 쭉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음 SNS가 유료면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저는 인스타그램을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여기 3초짜리 광고 생기는 것도 이렇게 싫어할 정도면은 역시 사람은 이제 줬다가 뺏으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예 아 카카오톡에서 월 3천원이면은 쓰냐고 안 쓰지 월 3천원인데 대신에 모든 기능이 광고 없고 모든 기능이 공짜면 난 쓴다 어 이모티콘 같은 거 공짜로 쓸 수 있게 해주면은 이모티콘 하나 사려고 그러니까 뭐 3천원 주라 그러던데 원래 그렇게 비싼가요? 이모티콘이 아니 좀 그 최근에 좀 카톡이 할 일이 생겨가지고 좀 이렇게 카톡을 좀 써보려고 이렇게 이모티콘을 좀 구매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빵빵이와 옥지를 좀 이렇게 사보려고 그러니까 어이 뭔 사운드 효과도 나고 막 빵빵이가 이렇게 막 현란하게 돌아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거 이모티콘 참 잘 만드네 그래서 얼마야 받더니 아니 3천원이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비싼 거야 3천원 이게 진짜 이 이모티콘 여러 개 이거 좀 쓰는 거 이거 좀 유쾌하게 나에게 유쾌함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3천원이라고? 옥지와 빵빵이만 쓰면은 너무 옥지와 빵빵이 원툴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이모티콘을 또 사용하기 위해서 또 3천원을 결제해야 되나? 아 이거 좀 과한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비싸더라고 이모티콘이 생긴 아 월정액이 3천원이에요? 월정액권이 3천원이야 모든 이모티콘을 자유롭게 쓰는 데 있어서 1년이면은 3만 6천원이네요 어 저는 그냥 이모지 쓸게요 이모지 쓰겠습니다 안 쓸게요 너무 드럽게 비싸네 다른 이모틴이 1월